아까 전만 하더라도 제가 왜 여기 오륜교에 와 있어야 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아마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하셔서 저를 이곳에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파워포인트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륜교회 보이세요? 네 오륜교회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꼭 제자 훈련을 다시 수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륜교회가 잘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성경의 땅 보이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성교보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8200km를 날아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8200km밖에 안 돼요 비행기로 한 1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오실 거죠? 아멘 8200km예요 그렇게 안 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계속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아니요 네 앞으로 가시죠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혹시 지난해 2월 22일 날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내리지 못하고 승객 17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국 금지가 돼서 그 비행기가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회항한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라고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7개월 만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인천에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1시 방향에 하이파 보이세요? 안 보이실 줄 알고 여러분 갈매산 아시죠? 11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그 유명한 곳 어디요? 갈매산 그죠? 그 갈매산 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하이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시면 반드시 가시는 곳 반드시 거치는 곳이 갈매산 기념 교회입니다 거기에 오시면 엘리아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엘리아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제 삶을 잠깐 얘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최요나 성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이름은 김야엘 성교사입니다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시죠?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온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사기 4장에 보시면 헤벨의 아내 누구죠?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자기 장막으로 모시고 와서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뭘로 죽이죠? 장막에 박힌 말뚝을 가지고 그 시스라 장군의 어디를 찍죠? 관자놀이를 찍어서 땅에 박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일으킨 여인이 바로 야엘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저의 관자놀이가 무사한지 안 한지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아내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제가 흰머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형제님 가운데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극률한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분은 저를 날마다 성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저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말 매일마다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저의 아내 김야엘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도 감당이 안 되지만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한국에 몇 학년이라고요? 저는 저희 딸이 제일 무서워요 저희 딸은 아빠 나는 대학교를 가는 순간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정말 보배로운 아이입니다 저희 딸 이름이 보배입니다 저희 딸이 가장 잘 쓰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보배야 밥 먹었니? 어 보배야 지금 학교 가니? 응 보배야 아빠랑 같이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왜 어 응 왜 저희 딸이 저에게 가장 잘 쓰는 단어가 어 응 왜 입니다 어느 날 그 한국에 이제 가끔씩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에 전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였을 때에 갑자기 친구 따라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중보기도 훈련 학교를 한다고 친구 따라 갔다가 갑자기 미얀마로 단기 성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평생에 할 기도를 다 하고 왔다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빠 나 다시는 이런 훈련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매년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 수련회 집회 캠프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이 아이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배의 삶을 보배롭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맨 끝에 있는 저희 아들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고요 퇴행성 턱관절염을 저 때문에 앓게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아들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아마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셔서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분명히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찬양하실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찬양 가사가 있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성교사로 헌신한 뒤에 울면서 고백한 마음에 서원이 있습니다 회심하고 거듭나서 고백한 전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전심의 고백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여섯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되게 쉽습니다 하루 시작합니다 광으로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살아야지 나는 교회 개척해서 목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이용해야지 나는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나의 사리사육을 채우며 살아야지 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마쳐야지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바보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이자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1990년 가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성교사 훈련을 받은 횟수가 21년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저의 고백이 전심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 90년대에 유행했던 대부분의 제자 훈련, 성교 훈련, 서그룹, 전도회행, 아우리치, 찬양, 예배, 컨퍼런스, 집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너무 커서 8, 90년대에 유행했던 대부분의 훈련을 마스터를 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훈련하면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훈련했다고 하면 지기 싫어서 그 경쟁심, 그 열정에 너무 앞서서 그렇게 올인하면서 21년 동안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교사 훈련을 했었습니다 순장, 제자 훈련, 성교 리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거기서 공부하면서 신학 대공까지 마치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9일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OM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선교사 훈련 받은 기간만 21년이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땅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거야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그게 저의 인생의 목표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헌신된 사역자여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OM 선교사로 가서 팀 사역하고 이벤젤리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2016년 10월달 한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의 아는 장노님 네 분을 모시고 한국에 성남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2016년 종교개혁 기념 집회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도 저는 저희 아내랑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오셔서 선교보고들 많이 하시죠? 싸운 얘기 하시던가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집회, 영광스러운 그 집회에 싸우고 난 뒤에 아내는 이쪽에 앉았고 저는 여기 앉았고 이스라엘에서 함께 모시고 온 장노님 네 분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함께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할 때 즈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섬광처럼 정말 뜻하지도 않게 그것이 저의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정말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의 심장 가운데 훅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그 단 한마디의 문장이 뭐였냐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뻥 쪘을까요 제가 얼마나 말문이 막혔는지 뭐라고요 제가 당신의 영광을 짓밟았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항변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스라엘에서 간 순간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간 순간부터 짧은 그 순간 단 몇십초 그 사이상간에 파노라마처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지 선명한 그림으로 제 눈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회환과 눈물과 외침이 제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주님 저 OM 선교사입니다 저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놀라운 민족 보그마와 세계 보그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훈련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한 문장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나님 어떡해요 그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비춰졌던 것은 보여줄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며 지낸 거 성교사답지 못한 거친 언행들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의 그 파노라마를 저에게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교사인 척 목사인 척 하죠 사역적인 척 하면서 스스로 아무 문제 없듯이 성교사 가면 쓰고 목사 가면 쓰면서 아내는 아파하고 아이들은 힘들어하는데 사역자라고 성교사라고 나 스스로 아니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스스로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피고 최현아 성교사 사형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나의 영광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썩이고 감추고 이용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선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그 수많은 헌신들 시간들, 눈물들, 고백들, 집회, 컨퍼런스, 세미나, 소그룹, 제자훈련 그 수많은 모임을 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시간들이 바로 2016년 10월달이었습니다 그것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셨습니다 저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교사를 성교지에 가서 성교활동하는 사람을 성교사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죠? 성교사는 미션필드에 가서 성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훈련해서 성교활동하는 사람을 성교사라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아니요 성교사는 성교지에 가서 성교활동하는 사람을 성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교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학공부하고 안수받아서 교회 건물 개척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활동하는 것을 목회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한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11년 1월 29일 날 OM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오를 배우고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사다운 삶이라고 믿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예배인도 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사익을 잘할 거라는 그런 높은 꿈과 기대감을 갖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탈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외계라고 하는 선교단체까지 포기를 하고 OM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간 그 나라 사람들이 2년 만에 너무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탈진을 하고 2년 만에 21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2년 만에 탈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순간에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저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선교적인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안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꼴배기가 싫고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노크를 하시면서 정말 누구나 아는 질문 너무너무나 심플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여러분 제가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할렐루야 너 여기 왜 왔니? 제가 부드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 예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짜증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막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그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딱 그러는 순간에 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 보내신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놀라운 부응을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오기씨라는 아이들 끌고 와서 여기서 성교사적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하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들 아시죠? 물질 아시죠?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아시죠? 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항의했을 때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좀 가만히 계시던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 줄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성교사로 불렀는 줄 아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대인 OM 성교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성교사입니다 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가 정의한 성교이고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 저 여기 이스라엘 성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왔습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료를 배우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너가 정의한 성교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 유대인 바꾸고 싶니? 그럼요 너 유대인 성교사니? 그럼요 해보니까 어떠니? 안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잘 안 바뀝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키고 성교하려고 왔지 예 나는 너부터 성교하고 싶다 나는 너부터 성교하고 싶다 나는 너부터 성교하고 싶다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문제가 아니고 무슬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마음이 문제다 나는 너부터 성교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마음부터 바꾸고 싶다 옹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품지 못하는 너의 마음부터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 이스라엘 성교사로 불렀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들이 성교지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성교지인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교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교지가 아니고 네 마음이 성교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이스라엘 성교사니까 어디일까요? 정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성교사가 되면 보통 탐문화권에 가서 성교사 훈련을 받는 것을 탐문화권 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달라서 탐문화권 성교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은 무슬림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민족이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이것을 난민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죠 여기요 내 마음 그런데 가장 멀리 있고 가장 변화받기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부순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인족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불모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은 그 다른 나라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배에 나오고 끊임없이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항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운 이 옹절한 마음 여기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까? 남인족 타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인족 여기가 변화가 되어야 여기에 한례를 받아야 그 나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 성교사 다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좀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언어, 재정, 또 있죠? 아이들 교육 많이 있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의 관계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의 관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정말 제일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입니다 그렇죠? 성교를 함에 있어서 성교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성교사 자신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언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는 타락하고 있는 성교사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성교가 완전히 망해지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스라엘 성교사로 유대인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유대인들은 저의 사역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저 자신이에요 성교사 자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고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민족 2011년 1월 29일 날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까 나눈 것처럼 2년 만에 탈진을 하고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 아내는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오래전에 해서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열정과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성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목 뒤에 큰 지방종이 생겨서 지방종을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열이 멈추지 않아서 자궁 촉출을 했습니다 세 번의 큰 수술을 했어요 세원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퇴행성 턱관절염으로 인해서 한쪽이 디스크가 없어요 하도 이갈이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들이 전 세계의 히브료를 사용하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교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국제학교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그죠? 파손께도 없는 마당에 무슨 국제학교를 보냅니까? 그래서 현진 학교를 가야 성교사다운 삶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 학교를 갔습니다 한국인이 아예 없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치료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한번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 탐문학권에 가서 유대인 아이들이 굉장히 억셉니다 그리고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왕따도 많이 시켜요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이 아이가 화장실에만 딱 들어가면 30분 1시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많이 혼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릴 때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밤에 잘 자면서 이갈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것이 스트레스 때문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몰랐어요 혼냈어요 혼냈어요 매를 댔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왜? 성교사 자녀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부료를 배워야 되니까 아이는 밤마다 이갈이를 해서 결국은 이게 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애 끓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 나조차도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성교를 한다고 성교사 노릇한다고 목회자 노릇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존중이 여기지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성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역 혹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역 미니스트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학생부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많은 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사역의 분주함 속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사사여라고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선교제 가서 세례를 몇 명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지옥으로 가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파성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 보고를 하십니다 사역 보고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역 보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는지 사역 보고를 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자막도 달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를 잘 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후원이 지속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에 후원이 중단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12월 31일자로 후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정말 놓치기 쉽고 가장 연약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아까 어떤 분이 앞에서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점 메말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부재가 성교사 사역자 목회자가 놓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거하지 않고 너무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사역자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진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끔씩 나올 때마다 후원해주는 후원교회를 방문해서 성교 보고를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할 때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교사님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역하세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 평생에 이스라엘 성교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하고 성교 보고를 할 때에 어느 분이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사역 보고를 해달라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성교사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교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역 보고하세요 무슨 사역하십니까?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성교사님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십니까? 성교사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저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세요? 아십니까? 사역 보고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 혈기가 가득 차서 가정은 깨지고 애들은 죽겠다고 나가는 그 성교사가 와서 성교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최성교사 요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최성교사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혹시 여러분께서 파송하신 교회 성교사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 성교 보고를 혹시 하신다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협력하는 협력 성교사님들 돈만 보내지 마시고 오셔서 하시게 되면 누구누구 성교사 사역 보고 안 해도 돼 자네 민낯을 좀 얘기하게 자네 가정 좀 얘기하게 아내와 싸운 얘기 괜찮아 아이들 얼마나 힘든 거 자네의 삶을 좀 이야기하게 우리가 정말 같이 중고할게 제발 그렇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성교 보고 잘하면 후원하고 성교 보고 잘 못하면 오륜교회도 후원 끊습니까? IMF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한다고 한국교회가 자랑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성도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IMF 터지고 나서 성교사들 다 철수시키고 후원 끊었던 적이 얼마 안 됐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한 첫 번째 일 부교육자 사례비 줄이는 거 두 번째 성교사 후원 끊는 거 IMF 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은 이때까지 가짜였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은 립서비스였습니까? 최성교사 제주에서 오랫동안 사익하시다가 계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삶의 나눔을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네 자네 평생에 이거 한 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 뭡니까 목사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짐승이 된다네 직분, 훈련, 횟수, 사역, 연수, 목회자, 성교사, 직함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짐승들이 된다네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고 돈 없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성교사들 정말 서럽습니다 서롬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이 성교관, 저 성교관, 여기 컨택, 저기 컨택해서 애들 데리고 옮겨 다니는 삶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교회 형편 어려우면 주저없이 끊어버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사역이 뭐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파워포인트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소망과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 어떤 사역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원하셨던 성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세 번이나 수술을 하고 아들이 퇴행성 턱관절염에 걸릴 정도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27년 동안의 신앙생활 성교사의 삶을 통해서 이거 하나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일은 나와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나와 교제하는 거야 분주하지 마라 내 마음 아는 거면 충분하다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으십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성교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으십니까?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역자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가장 변화되게 안 되는 이 마음 옹졸한 마음, 강박한 마음 대적하려는 마음, 불순정의 마음, 분노의 마음 상처, 열등감,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이 마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 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는 이 마음 남인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으십니까?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종입니까? 이 편한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한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러십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인데 내 영혼의 질병과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왜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책망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한국교회에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예배드리고 대면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싶어 여러분 다 그거 원하시죠? 잘 안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지 저절하기에 동의하고 애통해하고 부정과 음란과 더러움에 대해서 교육자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성추문에 대해서 세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타락함에 대해서 저절하게 회개하지 않냐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부응이 오기 전에 저절하게 내 마음을 찢는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조절하게 저절하게 늦게 어린이 뱃 뱃 뱃